이번 사례는요. 50대의 남자가 부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이런 상담인데요. 이 상담 내용은 부인이 자꾸 이혼을 원한대요. 그런데 본인은 아기가 하나 있어 봐. 그 아기가 이제 8살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을 했대요. 딸인데 딱 한 명인데 그 아기가 무척 자기가 아끼고 또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고 아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 50대 중반 나이로 접어들 때는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웬만하면 참고 살면서 서로서로 참고 살면서 자식을 보고 사는 나인데 자꾸 부인이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자기도 너무 짜증이 나고 이혼을 할 수 있는가 이혼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부인이 무슨 마음에서 자꾸 이혼을 하고 싶은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상담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이혼을 할까 또 서로가 또 마음이 좀 안 맞았대요. 그래서 뭐 이혼을 할까 그런 마음에서 상담한 바로 오신 내용입니다. 외제칸에서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4번 황제가 나왔죠. 이 황제는 50대 남자 인물로서는 아주 괜찮은 남자죠. 가부장적인 남자. 위험이 있고 한 가정의 아빠로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 책임을 다한다. 또 효자 카드죠. 부모한테 아주 잘하는 효자 카드. 혹시 어머니나 아버님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하니까 어머님이 계시대요. 참 효자 노릇을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효자라서 효자가 아니고 어른이 부모님이니까 잘해드려야죠. 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또 효자 노릇도 하는 편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 카드가 놈은 보통 장남으로서 막내라도 장남 노릇을 한다. 부모님을 잘 숨긴다. 효자 카드인데 그렇다고 처자식을 예면하는 카드도 아닙니다. 처자식도 한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가정도 굉장히 지키려고 하시고 또 그 반면에 부모님한테 아주 효자 노릇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보통 그래서 너무 어머니한테 너무 잘하고 너무 어머니 편에 서서 계시니까 부인이 짜증 내서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이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면 부인한테도 자기 집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자기는 그렇게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보통 보면 4번 황제가 남편이라면 좀 부인이 피곤하죠. 이때까지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4번 황제를 뜨신 분들이 여자분들도 작년 노릇을 한다. 또 설령 내가 막내라도 작년 노릇을 한다.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런 키워드를 가진 카드고 부모한테 너무 효자를 하니까 여자가 짜증난다. 요즘 세상에 부모한테 시부모한테 너무 잘하면 남편이 짜증스럽죠. 여자들의 이혼의 첫째 조건이 보통 부모한테 너무 잘한다. 그러면 짜증난다. 이래갖고 이혼을 해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요. 본인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참고로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7번 별이 나왔죠. 이 별은 그 부인도 굉장히 성격이 좋고 차분하면서 헌신적인 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인도 가정에서 헌신적으로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또 며느리에서 참 잘하고 있네요. 헌신적인 부인이네요. 그러니까 맞대요. 두 분이 맞불이를 한대요. 맞불이하면서 참 생활력도 좋고 진짜 가정에 너무 잘한대요. 헌신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한 면도 있대요. 그러면서 뒷말을 안 하시고 내가 고생을 많이 시키죠. 하면서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이까지는 그렇게 부정적이 아니죠. 긍정적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메이저 마지막 카드 세 번째 장을 펼쳐보면요. 6번 연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까지는 상담자 내담자 분한테 말씀은 못 드리죠. 연인 카드 6번 삼각관계죠. 아 부인이 혹시 다른 남자가 생겼는가 애인이 하나 생겼구나 이거 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갈등도 되죠. 그래서 이 분이 자꾸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부인을 봤을 때 참 불쌍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헌신적이네요. 참 괜찮은 부인이고 헌신적이고 괜찮은 부인인데 이혼을 하기 싫은데 자꾸 해달라니까 많은 갈등을 하시네요. 맞대요. 여기서는 바로 부인한테 혹시 애인이 생겼습니까? 남자가 생겼네요. 이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갈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인도 많이 갈등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다음 암장을 올려보겠습니다. 암장은 세 장의 합이죠. 4번, 17번, 6번인데 4더하기 17은 이제는 21이죠. 21에서 6을 더하면 27이 넘습니다. 27번의 암장을 올립니다. 27의 암장은 20이 단위가 넘어가면 20하고 2가 항상 따라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20하고 2 27이니까 7이죠. 그래서 합을 내려고 하니까 2더하기 7은 9다. 선생님께서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로 부인하고 잘해보려고 새출발을 하고 우리가 서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가 언언을 하면서 새로 한번 출발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차히 말을 했대요. 또 부인도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부인도. 그리고 또 어머니도 자꾸 가정이 편치 않으니까 저와 자애들이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대요. 또한 본인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7번. 수레전차. 이 수레전차의 키워드는 남자문, 끼가 많다, 바람끼다. 여자도 남녀지간에 바람끼가 많다. 이런 카드인데 혹시 부인이 맞벌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사무직입니까? 아니면 영업직입니까? 공무원인데 국가공무원직인데 국가공무원직인데 말단사원으로서 주로 외근은 많이 한대요. 부인이 움직이면서 부인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데 다음에는 9번 운돈도사가 나왔습니다. 운돈도사는 할아버지죠. 키워드가 나이가 많다. 공직생활한다. 전문직종이나.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숨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선생님 혹시 부인이 지금 남자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맨 나중에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해스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이 자꾸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지금 남자가 있습니다. 하니까 불쩍 뛰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남자라고는 나밖에 모르고 남자를 알 수가 없고 내성적이고 또 남자하고 같이 얼굴로 맞대고 커피 한 잔 못 맞히는 성격이래요. 그러면서 영업직을 다니면서 자기 할 일만 한대요. 그렇지만 이게 삼각관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인물도 잘 생기고 같은 영업직 분야입니다. 움직이니까 인물도 잘 생기고 아주 괜찮은 남자인데 좀 나이가 많습니다. 또 나이가 많고 그 직장의 상사입니다. 제가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상사로 나왔죠. 그렇게 말하니까 자꾸 죽어도 아니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 선생님 우리가 결말카드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까지 기분이 나쁘시려면 제가 돈을 돌려드릴 테니까 그냥 선생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저도 굉장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혼자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 조금 안다는 눈치 그런 눈치를 보였습니다. 그래 좀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좀 있긴 안 그래도 좀 찝찝한 일이 있었다. 딱 이때 펼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루스코프 펠라인 결말카드를 첫 장을 열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36번 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속이 끓죠. 이 부인은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답답하다. 짜증난다. 일도 하기 싫다. 그냥 나도 모르게 속이 부부부를 끊는다. 짜증난다.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짜증이 나니까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에서는 그래서 다음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13번 음식이죠. 이 내성적이고 여자 중에 여자 헌신적인 여자가 괜찮은 남자를 만나니까 둘이 있으면 축제를 들죠. 기분 좋아서 술을 마시고 남편하고 있으면 기분 나빠서 술을 마시고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부인이 술을 좋아해요. 밤마다 잠이 안 온다고 술을 한 잔씩 마신대요. 또 본인하고 주로 또 한 잔씩 또 마시고 자고 또 주로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걱정도 된대요.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부인은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는 것이 버릇이 됐습니다. 단지 선생님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집에만 들어오면 답답하고 마음에 안 차고 그래서 잠이 안 온다. 집에 있기 싫다. 그래서 술을 먹고 자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서 사실 그런 뜻으로 횟수기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말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10분 휴식이 나왔죠. 합의죠. 여기서 제가 총정리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부인이 이혼하자는 이유는 선생님이 어딘가 모르게 아니다 하시지만 너무 가부장적인 스타일이고 부인이 들어오면 너 왔나 좀 따뜻하게 위로 말씀도 안 해주시고 또 너무 어머니한테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가 짜증이 났고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내가 돈 벌여오면서 가정을 위해서 같이 맞벌이 하면서 한 푼에다 벌여가지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데 남편은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동료가 생겼다. 그 남자는 너무 내한테 잘해준다. 멋지고 괜찮고 또 직장 상사고 나이가 들으니까 아무래도 토닥토닥 거리면서 유부남이지만 마음에 들게 토닥토닥 해서 마음에 들게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하고 또 바람기가 많은 남자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남자니까 뭐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남자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래요. 이 남편과 같이 있으면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 직장 상사 이 남자와 같이 있으면 아주 기분이 좋대요. 술을 마시도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아주 같이 이 남자와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지금 현재 부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대요. 우리 부인은 절대 남자가 없대요. 그냥 어머니한테 너무 잘한다.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잘한다. 좀 어머니 때문에 삶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부부 삶도 많이 있고 또 이 남자분은 상담자분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자기가 볼 때 부인도 억지로 참고 사는 것처럼 느끼면서 이제는 자꾸 이혼해달라 부쩍 그러고 퇴근 시간도 일정치가 않고 이 출근 날도 아닌데 사무실에 일이 생기갖고 뭐 갑자기가 처리해야 된다고 나가고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대요. 그렇지만 직장 상사와 같이 있고 싶어서 이혼을 해달라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대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면서 상담이 끝난 경우인데요. 저도 참 찝찝하더라고요. 이 상담 결과가 더 이상 뭐 긍정적으로 좋게 희망과 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 이혼해달라 단지 남자가 생겨서 가정의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직장 상사가 남편한테 못 바라는 다정한 말 또 다정한 행동 완전히 신세계죠. 남편한테서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 푹 빠졌죠. 이 남자와 같이 있으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이 남자와는 지구 끝까지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시고 딱 정확히 3개월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랜만이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한참을 있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혼을 했대요. 그래 왜 이혼을 하셨습니까? 이혼은 안 하려고 하시더만 하니까 선생님 말을 듣고 좀 찝찝도 하고 제가 또 상담하러 갔을 때 좀 뭔가 찝찝해서 상담을 하러 왔다 처음에 말씀을 또 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좀 찝찝한 거 있어서 오셨다 나중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혼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상해서 이 부인은 미행을 한번 했대요. 미행을 하니까 둘이서 낮에 모텔을 들어가더래요. 그것을 두세 번 목격했대요. 그래서 이혼을 했대요. 결론은 이번 사례는 이런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입니다.